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와 관련해 정치적 계산을 달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자들이 여러 이유로 주를 떠나 세금 수입이 3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9월로 예정됐던 M 이상 시상식이 처음,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연기됐습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 파업 때문입니다. 코비드 시대에도 진행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7월 15일에 끝난 주에 코비드-19로 인한 입원이 한 주일 전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여행과 모임 등으로 늘어나는 코비드에 대해 일반인들의 마음 다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약자는 여행 전에 감염 이후 복용하는 약 팍스로비드에 대한 상담도 해둘게 권장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서류 케이스에 대해 3개 추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3의 인물도 같은 케이스로 기소됐는데 기소된 제3의 인물이 감옥행을 피하려고 검찰과 협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배드 뉴스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폭염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발표가 이번 주말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폭염 경고를 받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용병대장 프리고진이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케이블 방송은 온통 어제 오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서류 이 케이스로 37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지만 물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세계 추가 혐의로 기소된 것이 가장 탑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에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케이스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이런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케이스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다음 순서로 미루고요. 오늘 먼저 경제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인덱스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자세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제 9월 22일에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이자율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6월 달에 개인 소비지출 인덱스라는 것이 1년 전보다 3%가 올랐습니다. 5월 달에 3.8%에 비해서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일이 경제 전문가처럼 모든 걸 다 디테일한 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좋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휘발성이 있는 값이 자주 변하는 그런 폼목을 제외한 코어 개인 소비인덱스도 6월 달에 4.1% 5월 달에 4.6%보다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괜찮은 편의 그런 지수고요. 또 고용비용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금이 성장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수입니다. 임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슬로우, 임금 상승이 슬로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승되지는 않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다. 2, 4분기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또 봉급이 늘어나는 것이 조금 주춤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쓸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과 봉급 날마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 달에 두 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2, 4분기에 1%가 올랐답니다. 1, 4분기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1, 4분기는 1.2% 이렇게 덜 오르는 것을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너무 많이 쓰면 또 물가가 오르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엊그제 0.25%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더 이상의 경기 침체는 오래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2, 4분기에 국내 총생산이 예상이 1.5%였는데 2.4%나 됐다는 것 어제 나온 발표잖아요. 물론 성장되는 것만이 전부 다 아닙니다. GDP가. 그 가운데서도 아주 큰 덩어리가 큰 주택시장 같은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택시장이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가 견고하다 인플레이션 잡히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유니버스티 오브 미시건의 소비자 확신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7월 달에 올랐습니다. 7월 달에 올랐는데 이 모든 것들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시는 분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인덱스 수치라는 것은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소비자의 심리지수니까 그러니까 그 전과 쭉 그 추세를 보면 되잖아요. 소비자 심리는 경제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하는 겁니다. 7월 달에 71.6, 6월 달에 64.4였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줄어들고 고용시장은 너무 뜨겁지도 않는 상태에서 안정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니버스티 오브 미시건의 소비자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말고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확신지수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117, 6월 달에 109.7보다 조금 올라갔잖아요.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가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하는 것 내가 소비를 앞으로 어떻게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구를 사야 돼 말아야지 돼 이런 것 휴가 또 주식시장 이자율에 대한 기대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어도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도 역시 소비자들이 경제를 생각하는 확신지수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좀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바비도 보고 오펜하이머도 보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조금 다이나믹해지는 것이 견고한 상태로 다이나믹해진다는 것. 그리고 사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미국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이만저만 인기인 게 아닙니다. 젊은 여성 그리고 이 음악 업계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숨진 아이리시 가수와는 달리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왔던 가수이기 때문에 본인을 아주 빅한 회사 업계에 의지 않고 혼자 여성이 당당하게 많은 것을 해내가고 해서 주는 상징 의미도 있고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그 가수 티켓이 지금 엄청 팔리고 있잖아요. 코비드 때에 좀 멈췄던 것이 각 도시에서 공연을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 그럼 타운에 한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가수가 오면 완전히 호텔, 교통, 먹는 것, 항공사, 렌트카, 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비 인형은 영화만 보나요? 아니죠. 바비라는 그 인형에 주식값까지 올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완전 핑크잖아요. 백그라운드는 파란색이고 하니까 핑크색 옷이 엄청 지금 팔리고요. 심지어는 이 바비 인형을 조금 그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바로 이 마텔사의 전에 COO를 맡았던 사람이 갭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갭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 정도로 이 바비라는 영화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의류에서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수치가 여기에 다 나오네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39%가 증가했습니다. 39%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31.8%. 아 좋아.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치 1년 전에 비해서 44%가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 1년 전에 비해서 이걸 기대 2%로 목표를 잡고 있고 현재는 3% 갈 길이 먼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미국 경기 침체 올 거야 올 거야 하는데 결국은 오지 않고 끝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이제 7월 말이기 때문에 기류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전에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 예측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 같고 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손님들이 너무 비싸다고 식당에 안 올 거야 모르겠어 안 올 것 같아 이러다 어쩌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보다는 아니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아졌고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도 좋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경제에 대한 기대치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유 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겠네 물건도 하나 사가겠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얼굴이 웃게 되고 그 웃음이 손님을 즐겁게 하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주 요즘에 드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코리아타운 경제는 이제 뭐 너무 힘들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두운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올 겁니다. 저쪽에서 파란 빛이 생기면 이쪽으로 그 파란 빛이 옵니다. 저쪽에서 파란 빛이 있는데 이쪽에 아주 아주 이상한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파란 빛의 색깔이 옅어지기는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하기는 할지라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시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다. 잘못 전에 추정을 했어도 현재 그렇습니다. 실업률도 3.6%밖에 안 되고 마켓도 타합니다. 어제는 조금 내려갔지만 지난달에 다우지수가 4%가 증가했고 올해는 아직 이달은 안 끝났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 겁니다. 올 들어서 다우지수가 6% 이상 상승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치와 연관이 되잖아요. 백악관에는 좋은 뉴스죠. 아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드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가 아니라 이게 작동을 한 거다. 가만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나의 경제 정책이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거지만 물론 항상 회의론자는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갈 길이 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2%까지 갈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공화당이 내내 아 이거 2024년도에는 경제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되겠어. 물론 대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이게 바이든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뭐 등등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코스를 바꿔야지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것을 좋은 면으로 사용을 할 것 같죠. 바이든 대통령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3.6%.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에서 3분의 2가 떨어져서 3분의 2를 그냥 떼냈어요. 그래서 9.1%에서 3%로까지 내렸고 실질적인 임금은 따라서 요즘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임금 상승률이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에너지,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니까 제조가 좀 확대되는 분야가 그런 또 민간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회사가 이만큼 투자한답니다 하고 홍보해 주잖아요. 해외 기업까지도 현대, 삼성 이런 데도 가서 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 5천억 달러 이상을 민간에서 투자를 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청사진을 내고 있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봉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회사에서 이제 광고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광고를 많이 받아오면 봉급을 받을 때도 아주 좋고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지만 나는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전반적인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나에게 손님이 오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오늘이요 아주 기운차게 출발하는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세 번만 칠게요. 캘리포니아주 얘기는 드리지도 못했네요. 잠시 뒤에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 뭐 세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부자들이 다 다른 데로 떠나잖아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잠시 뒤에 그 부분은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후원업체 말씀드리면서 살짝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 선전인데 무슨 선전인지 모릅니다. 어떤 여성이 카메라, 요즘은 휴대폰으로 많이 찍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카메라로 탁 앵글을 잡고 어디에 착 보이는데 흑백으로요. 너무 멋있었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뉴스가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마녀사냥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서류 문제에 관련해서는 37개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은데 추가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40개 혐의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한 사람까지 더 기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37개 혐의 그리고 월턴 아우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비슷하게 집사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 해군 출신의 사람이 6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3개 혐의 가운데서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뭔가 사법 방해를 했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스파이 혐의의 스파이법에 근거한 혐의인데 이 두 개는 뭐냐면 말하려고의 여러 가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기밀서류들이.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하려고의 56살의 매니저가 IT 담당자에게 저거 삭제해라. 그 보안 카메라요. 보안 카메라를 삭제를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 IT 담당자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 했는데도 이 매니저가 이 프로폴리 매니저죠. 매니저가 보스의 지시다 해서 결국은 삭제했다는 거예요. 삭제된 내용은 그 건물 자체가 기밀서류들이 막 박스박스로 있었잖아요. 그걸 보관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이 매니저도 기소가 됐고 이 매니저가 기소가 됐다는 것은 아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협조를 하는 거구나.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수사 방해 등에서 두 개 혐의가 여기에서 이렇게 남에게 지시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두 개 혐의가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받은 혐의는 기소된 그 기소 케이스는 왜 지난번에 본인의 뉴욕의 뉴저지의 골프장에서 본인이 데리고 일하던 사람의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 작가가 왔을 때 막 뭔가 이렇게 허풍 떨게 하면서 봐봐 이게 기밀이고 뭐하고 하면서 일안에 관련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오디오 테이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소할 때 그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차상으로 인해서 오디오가 발견되고 입수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집에서도 바이든 차고에서도 그리고 마이크 펜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밀이 나왔는데 왜 트럼프 전 대통령만 갖고 그러느냐고 왜 그러냐고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설명을 드려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박스를 100박스 이상을 가지고 나가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1년 반을 끌다가 결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FBI가 FBI가 거기를 막 무조건 쳐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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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한 주체가 기록물 보관소가 해도 안 주니까 영장을 받아서 FBI가 간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와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혹시 하면서 왜냐하면 기밀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답니다. 그래서 그냥 쓸려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견됐고 양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진해서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방해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한 거잖아요. 증거인멸을 이제 시도를 하고 실제로 지워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런 것도 변호사 메모도 있는데 아니 트럼프 변호사가 약 먹었어? 그걸 왜 검찰에 줘? 하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고 검사가 메이비 변호사의 노트를 압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가 다 보여줬을 수도 있고 트럼프의 변호사도 트럼프의 말하려고의 매니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냐 트럼프냐잖아요. 루디 줄리안이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냐 트럼프냐의 과정에서 나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압류수색을 한 건지도 모르고 그 메모에 정확하게 변호사가 많지만 에반 코코란이라는 변호사가 메모를 적어놓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어본답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무응답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아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계도 없다고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막 발견된 뒤에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가? 이게 수사 중에 변호사의 메모로 입수가 된 겁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펜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 있는 거 갖고 있다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뭐 그라지에 제대로 보관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나쁜 뜻으로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사안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하는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점잖아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대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건 이 매니저도 감옥에 들어갈 만하니까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사주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IT 그 직원에게 아니까 이걸 협조를 하는 거겠죠. 미국에서 아무런 증거 없는 것을 검찰이 무슨 고문의 고문의 시대도 아닌데 들이대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트럼프 쪽에 붙는 게 좋은가 이쪽에 붙는 게 좋은가 하다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월터 나우터라는 집사처럼 일하는 그 젊은 해군 출신은 젊어 보여서 그렇지 뭐 40대인 것 같던데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이고 많은 사람들은 루디 줄리안이도 내가 거짓말했다. 부정선거 가짜 막 여행용 가방에서 바이든 표를 개표원들이 세고 있었다고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쁜가 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큰 피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게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걸로 또 연기될 수 있죠. 지금 재판 날짜가 내년 5월 20일인가 24일인가 로 잡혀있는데 그렇게 되면 5월 5월 20일이군요. 잡혀있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쯤이면 이미 공화당의 예비선거는 중요한 수퍼 선거를 포함해서 다 끝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고 또 뭐 이러니까 세 개나 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일이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뉴스와 배드뉴스가 같이 가는 거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본인이 당선되면 본인이 사면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사면을 할 만한 캐릭터를 보여줬고요.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내 아들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는다. 그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치에 따른다. 판단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 일 갖고 내 아들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해서 조지아주 케이스에 대해서 스케줄을 잠깐 보고 이 섹션 끝낼까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잡고 계시면 되냐면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도요. 이제 8월 23일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때 첫 번째 공화당 대선 후보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트럼프 사업체예요. 사업체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게 있고 내년 1월 15일이 아이오아 공화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오아에서 첫 번째 예비선거 아이오아 코커스가 열립니다. 그런데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진 캐롤이라는 민사소송이잖아요. 이거 명예소송 뭐 어떻게 성폭행을 했다 뭐 등등해서 그 케이스가 시작이 되고 1월 29일에도 역시 이제 또 다른 뭔가 이제 피라미드 스킨 아주 사건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일이 말씀도 못 드립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3월 5일이 되면 이때가 이제 슈퍼 튜스데이인 겁니다. 막 공화당 민주당 큰 주에서 대의원 숫자들 많고 하는 데서 딱 그 예비선거를 치르고 3월 25일에 뉴욕주의 형사 케이스죠. 이건 이제 허시머니 준 것 포르노 배우에게 선거법 위반한 것 입마금용으로 돈 주고 언론에 선거 일주일 전에 말하지 못하게 한 것 그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그리고 나서 5월 20일이 이 기밀서류에 관해서 원래는 재판 시작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이것보다는 당연히 연기가 되겠죠. 7월 15일이 되면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는 그 전당대회에서 이미 이때는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년 7월 15일이니까 아직 1년이 남지 않았죠. 그 전에 선거가 다 끝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정리가 되고 7월 15일이 되면 네 저는 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받아들이는 연설을 하는 게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에 있습니다. 아무튼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시절의 변호사 가운데서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기소될 만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어제 말씀드렸죠. 다이안 파인스타인이 90세입니다. 계속 완주한다고 하고 남은 임기 채운다고 하고 또 81살인 미치 맥코넬도 여러 변의 넘어짐 뇌졸중 또 실어증 잠시지만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2026년까지가 임기거든요. 끝까지 간다. 그것뿐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상원 내가 다수당의 상원 대표를 해보겠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또 공화당도 다수당이 되면 미치 맥코넬은 상원의장이 되는 거죠. 상원의장 아니 상원의장은 부통령이죠. 상원의장은 부통령이고 어쨌든 다수당의 대표가 돼서 다수당이면 훨씬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럼 영향력을 권력을 내가 부리겠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40년이나 상원의원을 한 사람이니까 본인의 레가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돈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다시 코비드를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46 16 11 6 5 4 대강자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율이 이게 어디 아이오아주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30% 차이 나네요. 런디센티스 16%와 그리고 세 번째가 팀 스카츠였고 네 번째가 아 세 번째가 팀 스카츠이 아니라 기술 분야의 전문가였고 네 번째가 니키 에일리였고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누구였죠? 말씀드리다 잊었어요. 아무튼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별 의미 공화당이 선택을 한 것이 그렇고요. 돈은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돈이 있으면 쓸 국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이 돈이 생기겠구나 하면 미리 써요. 그런데 지금은 쓸 나올 데도 없으면서 컴퓨터를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바꿔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이런 국리를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돈을 잘 다뤄주는 쪽으로 향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을 더 키우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불리지? 저는 이걸 컴퓨터를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아이패드를 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더 큰 돈을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자체도 돈을 잘 트리트해주는 쪽으로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의의 이제 부자도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런 부자들이 막 세금도 너무 비싸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보다는 생활비와 집값보다는 세금이 더 큰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부동산 웹사이트인 부동산 웹사이트도 뭐 레드핀 뭐 질로 한창 굉장히 오래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myelisting.com 이라는 곳을 요즘 언론 매체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선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전을 하던 선전을 하지 않던 상품이 좋으면 쓰는 겁니다. 언론 매체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에서 예를 들면 다음번에 이재영 변호사 대한항공 유튜버 강자 앤드류 최융자 조마리아 우메켄 홈쇼핑월드 케네스 김성영 또 김스정기 그럼 다 불러드려야지 되나요? 어떻게 다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리처드 호프만 서독안경 알렉스 차 변호사 야마박 권마태 브라이언 와인버거 AMP 한국홈쇼핑라이브 판타지 대복종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선전을 하지만 물건이 좋으면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리스트에서 myelisting.com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언론 매체에서는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자들이 다른 주로 떠나서 2021년도 세금이요. 개인소득세가 3억 4천 뭐 2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지금 3년 연속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른 주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킬 때는 아무리 캘리포니아주가 바이오텍이 붐이어도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시원합니다.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문화도 풍부하죠. 팝 문화 특히 그래도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소득세가 고소득자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라스베가스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텍사스로 이주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생활비 싸고 물가 싸고 하지만 결국은 소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이 플로리다 텍사스 에리조나 플로리다의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였다가 레드 스테이트지만 텍사스라든가 에리조나라든가 워낙에 오랜 동안 레드 스테이트였고 경제 같은 것에 있어서 자유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소득세 같은 것에 사람들에게 많이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플로리다주가 가장 많이 소득세가 거친 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그 다음이 에리조나 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돈을 많이 잃어버릴 때 플로리다주나 텍사스주나 에리조나주는 많이 그 돈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는 캘리포니아주 골든 스테이트에서 플로리다주 선샤인 스테이트로 많이 가고 있는데 돈을 잘 대우해 주니까 그만큼 그래서 개인 고소득자에게 좋다. 텍사스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개인 소득세가 낮으니까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경제 전망도 또 좋고요. 그런 분들은 또 경제 전망도 보시니까 세금법과 경제 전망과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처럼 좀 세금이 줄어드는 곳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곳이잖아요. 뉴욕 일리노이 다 진보적인 주예요. 뉴저지 세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자들이 큰 세금을 내는 부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사람 가는 곳에 돈이 따라가게 되죠. 인구가 늘어나면 그게 이제 경제로 경제활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가는 곳이 사실은 돈이 있는 곳을 사람이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수준까지는 어느 게 먼저였다가 사람이 먼저였다가 그 다음에 돈이 따라갔다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그럼 왜 갔냐 돈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코비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에 끝난 주에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한 입원이 한 주일 전에 비해서 미 전국적으로 10%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도 비슷하지 않을까 더 많은 주도 있고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늘어났습니다. 입원율은 피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북 또 그 사이에 대평원 거쳐서 로키 마운틴 하이 이런 곳이 지금 늘어났고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너무 위험해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앞으로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면역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야 전염률은 어떻지 그 당시에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코비드 나인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붙었잖아요. 알파부터 베타 감마 등등등 해서 그렇게 붙어서 어떤 건 더 엄청 강하고 했었잖아요. 그걸 아직 알 수는 없고요. 로스앤젤레스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카운티요. 시리가 아니라 더 크게 봤을 때 코비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입원율도 올라가고 감염자 테스트하면 양성 반응이 늘어나서 월요일에 끝난 한 주일 동안 테스트하면 100% 가운데 7.6%가 양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94%는 음성이 93%가 음성이네요. 그런데 한 주일 전에는 이게 4.1%였거든요. 거의 배로 뛰어올랐잖아요. 이번 주 한 주일 지나면 더 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전보다는 이미 두 배가 됐습니다. 입원율은 아직 낮지만 사망률도 낮지만 그렇지만 사망률이라는 것은 입원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지 집계가 되는 그런 통계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을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여행들을 많이 가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에 컨설트도 가고 바비도 보러 가야 되고 오펜하이머 영화도 보러 가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행 갈 때는 항상 신경을 우선 쓰셔야지 되고요. 마스크 여러분 쓰세요. 저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도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에 어디 들를 때가 있는데 마스크 그래서 가방 안에 챙겨놨습니다. 필요하면 쓰도록 마스크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누가 기침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아팠으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자동차 안 해도 여성분들은 가방 안 해도 두셔야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는 막 그 백신 카드를 막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 전화기에 어떠한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고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면역성 다 떨어졌잖아요. 마지막에는 또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반 이상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데다가 이미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접종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 한 번도 코비드 나인틴에 안 걸리신 분들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심해야지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비드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코비드 나인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지난해에도 한참 코비드가 줄어들긴 했지만 LA 카운트에서도 사망률 보면 항상 심장질환이 많고 그 다음에 알차이머 그리고 세 번째가 여전히 코비드로 인한 사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픈 사람이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서로 피하고 피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촉을 했다 하면 바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마스크 갖고 다니시는 건 말씀을 드렸고 비행기에서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렇고 아 그리고 이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네요. 팍스로비드라는 먹는 약이 있잖아요. 감염된 뒤에 이제 심각한 증세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처방전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미리 의사와 상의를 하시랍니다. 왜냐하면 팍스로비드가 갑자기 걸렸는데 금방 먹어야지 되는데 이게 어디 내가 주치의와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면 또 여행을 가서 팍스로비드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상황을 봐서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처방전을 받아 놓는다든지 그것도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지 되는 게 팍스로비드와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 혈압약도 되고 콜레스테롤 약도 되고 이런 모든 약들이 관절 약도 되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모르니까 미리 상의는 해두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럼 의사가 예를 들어 전화로라도 처방을 해줄 수 있다던가 긴급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은 특히 위험군이 있잖아요. 코비드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노약자 이런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원은 지금 휴회를 하는군요. 오늘 지출란 같은 것 해결하지 않았는데 일단 쉴 건 또 쉬던데요. 쉬어도 정치인들은 지역구 가서 정치활동 하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릴 만한 이슈인데 9월달로 예정됐던 9월 18일 그리고 팍스에서 중계하기로 했었던 에이미상 시상식은 헐리우드의 배우와 작가협회의 파업으로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팍스는 내년 1월달에 하자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협회는 11월달에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밴더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 시상식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파업 중에는 어떠한 것도 홍보할 수 없으니까 이 이벤트 자체도 수상 후보들이 자신의 수상자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영화사에서도 영화 제작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건데 코비드 때도 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9.11 테러 사태 때 그때만 9월 16일이었는데 그때는 11월달로 연기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테고 그래서 영화도 디즈니사 같은 경우도 개봉하려고 했었던 영화를 미루려고 하는 것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홍보를 못하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온은요. 80도 이상이면 조금 아주 편안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오랜 동안 40몇일 피닉스는 27일을 110도 이상 전에 최고 기록은 18일이었는데 엘파소는 42일을 100도 이상 마이아미도 46일 채 100도 이상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서 그리고 고온에 바람은 없고 습도도 낮고 하면 이제 산불도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건축 일하시는 분들 또 농업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강한 규제 그분들 열사병 같은 것 안 걸리도록 하는 규제안 같은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특히 오늘과 내일까지는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 보스톤 이쪽까지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요. 뉴욕도 오늘 100도 넘는다고 하고 친구 가족 이웃들을 보살핏이라 이게 전문가들 경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올티모어 필라델피아 다 경고받았고요. 오하이오 벨리 미시시피 리버 벨리 남서부 LA 카운티 피닉스 달라스 루이빌 뉴욕 워싱턴 DC 보스톤 아 저기도 있잖아요. 시애틀도 엄청 지금 기온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금요일 맞죠? 네, 금요일 맞죠? 아무튼 오늘 주말인데 주말에도 굉장히 더운 곳이 많고 7월달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이 같은 기온을 쭉 점검을 한 1850년이래요. 아예 캘리포니아주가 생긴 때하고 똑같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이제 가장 더운 그런 7월달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그 프리고진, 예브게니 프리고진 기억하시죠? 마그너의 대장으로서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아직 무사한 그 프리고진이 어제 그 상텔스프르크, 세인트 피러스버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역량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회의에,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몇 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느냐 하면 32개국, 그래서 국가원수가 17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텔레그램에 딱 마그너 아래 졸병들이 게재해주고 역량력이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 강예진eden 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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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진